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노인과 바다 포.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400억가량의 과세처분도 취소되었다. 결론은 형사판결도 형사판결로 끝나고 과세처분 된 행정법원 판결도 판결대로 끝나가지고 모든게 종결됐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무조사를 했어요. 사체업자 형제가 전주구나 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6개월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 고발을 한거에요. 검찰 고발을 하고 과세처분은 한거죠. 이거는 범칙세무조사니까 당연히 고발을 전제로 하는거죠. 그런데 고발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갑울을 정범으로 기소를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되는거죠. 무혐의가 되고 나머지 6개 사업체의 맹의자들. 그 7명을 정범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범이 되어버린거에요. 검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거죠. 왜? 이것도 형사소송을 갖고 이것도 행정법원에 소송을 갔으니까 불복을 해서. 그런데 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해줘요. 검찰 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시점이 고발을 했는데 6월달에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됩니까. 불기소 처분을 5개월 만에 해요. 5개월 만에 고발된지 5개월 만에 무혐의를 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를 한다 이거입니다. 기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줘요. 공소장 변경이 이게 181억 포탈이다 라고 본인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요. 검찰이 국세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81억 포탈이라는 계산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또 25억 정도로 감축을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31억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 31억 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고 이 25억에 대해서 포탈세액을 점다가 다 이 벌금도 완납을 해버려요. 완납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항소. 그래서 그 다음에 항소를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형사 판결면이 어디로 왔냐. 행정법원으로 이제 온 거죠. 행정법원으로 와가지고 여기서는 실질사업자가 누구냐. 실질사업자는 국세청은 갑하고 을이다. 두 형제가 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 실질사업자 갑물이 아니다. 이 6명, 7명이 그 사람들이 사업자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간에 다 가세처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검찰 고발한 거 갑물에 사채업자가 고발한 거는 무현미가 되어버리고. 과세처벌한 거는 영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 그러면 이게 하나만 한 조사가 되어버렸지 않았냐 이거죠. 이것만큼 부실과세가 어딨냐 이거예요. 부실과세가. 이런 부실과세를 한 조사관, 조사팀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징계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징계받을 정도로 허술하게 조사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결과가 이렇게 노인과 받아 뭔가가 청사체를 이렇게 큰 거 잡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 뜯어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결과가 된 거를 제가 왈가왈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불복이라는 거는 게임이거든요. 게임하다가 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 권납사자가 관계에서도. 거기에는 시비를 이제 붙을 수가 없어요. 법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A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뭔가를 들킨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법원 가버리는 게 좋죠. 왜? 법원에서 빨리 확정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송 도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안 되지. 언론이 함부로 보도하면 안 되지. 모든 게 그렇게 돼요. 수사도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들켰다. 했다가 들켰다. 그러면 빨리 검찰에서 했다가 안 되면 국세청에서 노비했다가 안 되면 검찰 가는 거고 검찰에서 또 로비하다가 안 되면 법원 가가지고 법원에서 쫙 얼른 해버려야 된다. 마무리 지어버려야 된다. 이런 전략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을 누가 검찰이 주도를 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주도한 결과에 따라서 행사법원, 형사소송. 형사법원도 그렇게 검찰 수사 결과대로 갔고 행정법원도 검찰 수사 결과대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검찰이었다. 이거예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살 바르고 회 떠가지고 탁착착착 회 떠가지고 뼈만 남기게끔 한 거. 그런 경우가 있었겠느냐. 저는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세금 사건 역사상 가지고 저는 5년 동안 사건을 보면서도 이 정도 건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팩트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뜬금없이 부실과세를 했겠냐. 얼마나 그러면 좋다. 이렇게 되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세청 이렇게. 생사람 잡아가지고 고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밀사업장이 11개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11개 사업장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거는 탐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직원은 이게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5업체, 6업체가 6업체가 있었어요. 6개 업체에 이 사업장을 보니까 11개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11개 사업장을 어떻게 찾았느냐. 가령 1업체에 직원이 있었잖아요. 이 직원의 처의 계좌에서 경비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가더라. 이렇게. 그 나간 걸 쫓아보니까 2가 나왔고 이게 쫓아가 보니까 3이 나왔고 이걸 가보니까 4 나오고 5 나오고 6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면 같은 한몸이구나. 같은 업체들이구나.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마포라는 동일 지역에서 다 존재한다 이거예요. 빌딩만 건물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끼리는요. 상호 신용 거래를 해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업체고 경쟁관계다.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라면서도 상호 신용관계를 해요.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수수하고 서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돈의 소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68억 9천 5백만 원 정도의 수표가 발행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표를 쫓아가 보니까. 갑의 동생 여동생 이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더라 이거예요. 다 그렇게 귀속처가. 이 수표의 귀속처가 전부 다 이 갑의 일가족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최종 사용자가 이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을 그리고 갑은 4년 동안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뭐 지병 치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이 이 갑의 10개 은행. 10개 은행의 계좌를 다 관리를 하면서 이 돈을 이 계좌에서 출금했다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또 이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을이 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을이 갑의 계좌를 재산을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이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갑이 전주구나. 그리고 이 갑에서 이쪽으로 돈이 간 거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을이 이쪽에서 돈이 이렇게 쏘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갑이 전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5업체, 6업체가 동일한 암호를 쓴다 이거예요. 동일한 암호. 암호라는 게 이게 경쟁업체가 암호를 그러잖아요. 투수하고 포수가 포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사인을 해요. 그러면 같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복세청 입장에서는 갑을 전주로 보고 을도 같이 이렇게 지분을 나눈 걸로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을이 10년 동안 아니 10개 은행의 계좌를 관리했다. 수많은 돈을 수백억의 돈을 관리한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깨버렸냐 이거죠. 행정법원은 형사 검찰은 이렇게 1부터 7까지 이렇게 아니 6개 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이 있고 그러면 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쪽에다가 1에서 3까지 한테 얼마를 빌려줬냐 79억 정도를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받았다. 그 이자를 받은 게 5억 9천 4백만 원이다. 이게 5억 9천 4백만 원이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수사 결과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국세청 고발 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 사람한테 빌려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을하고 1인 6개 자기가 자금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청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금 능력이 없다. 그 재산 내역을 다 확인해 보니까 국세청이 더 잘 알죠. 재산 내역을 다. 이 사람들 주민등록 쳐보면 다 나오는데 자금 출처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세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이 보면 이 사람 자금 능력 없다 했는데 법원에서는요. 어떻게 판단을 해버렸냐면 이 포탈세액이 31억 벌금이 31억 포탈세액이 25억 이건 냈지 않느냐 납입을 했다 이거야 납부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납부한 거 보니까 자금 능력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이 할 때는 대부원금이 대부원금이 1조 880억이고 1,088억이잖아요. 이자 수입이 이자 수입이 국세청은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하고 그런데 25억하고 31억 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금 능력이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요만한 것도 안 되죠. 이게 이 정도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1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원금이 그런데 이 15억하고 31억을 납입했다고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공소청 변경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25억을 25억이라고 검찰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형사법원이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즉시 납입하고 항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채업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식에 맞는 건지 우리나라 법원 행정법원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아하더라 이거죠. 제가 그 판결문을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수행자를 일부러 어린 사람으로 바꿨어요. 가장 어린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꾸 저보고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결제 받으면서 저 과장님 검찰에서 자꾸 과장님을 찾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내가 이제 됐든 뭐라고 하면 아니 검찰이 나를 만나서 뭐하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 그런데 그 소송 수행자를 저는 어린 사람으로 바꿨으면 사심 없이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도 무진장 뭔가를 지금 이렇게 보면 괴로워하고 나한테 말을 안 한 것들이 많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액의 사건들이 저희 법무가에서는 많다 보니까 그 사건을 과장이 어떻게 일일이 관리합니까 저 빼고 37명이에요. 제가 KBS 정윤주 사건으로 검찰 참고원 조사 가니까 그 검사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과장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한 사건들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러더라도 아니 검사님 검사님 밑에는 직원이 두 명일지 모르다가 제 밑에는 저런 일곱 명이나 됩니다. 그 1인당 사건을 30건씩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그거를 다 파악을 합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산하의 검사들 일한 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를 틀에 잡기 위해서는 막 재단을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저는 단지 이 사건을 사심 없이 하고 싶었고 그 과정을 내가 조사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처분 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딴지 걸었다고 힘들게 했다고 해가지고 고성층이 죽여본다고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었죠. 이 사건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9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의리 빌려준 걸로 대본인 거 아닙니까? 의리 빌려주고 5억 94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 딱 1심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억 원을 올린 랍수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세금 안 냈다. 미안하다 내가 5억 9400만 원 이게 들켜가지고 이번에 2억 4개 하면서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는 자기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한 번 해보시죠.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60 이게 이 6개 업체에서 이쪽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69억 69억 7300만 원의 수표가 발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였다. 그걸 이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주의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행정법은 뭐라 하냐면 아 이 정도 가지고 아니 1조 1조 원이나 되고 천넉이나 넘는 금액을 했다며 그러니까 설령 69억 7300만 원이 부동산 이 사람들에게 기속이 됐다. 이 기속 자체는 어차피 자금 추적을 했기 때문에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행정법원도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고 설령 이 사람들한테 기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 1조 원하고 천억 원의 이이자 수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다. 조족지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69억 7300만 원이 이 사람들한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최종 사용됐다 하더라도 1조 원이나 대부원금이 되고 천억 이상의 이이자 수입이 있는 그거에 실질 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이쪽에서 6900억 원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그만한 실질 전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이 1조 원이라는 전체적으로 실질 전주다고 덮어세워버리기는 부족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없다. 자료가 없다. 자료가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69억 37300만 원이 이쪽에서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쪽 전체 사채업자의 전주다. 실질 전주다. 이거에 대한 실질 전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 간접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국세청이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직접 사실을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다 차명으로 하고 다 뒤에서 리모컨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리모컨 돌리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다 간접 사실을 내몰 증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찾아요. 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잡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 전주 찾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일반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 2, 3억짜리들 이런 실질과세 이런 걸 하면요. 아마 행정법원 다른 법원 이런 제주지방법원 사건도 해보면은 보니까 돈 간대 그러면 이쪽 실질 맞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실질이라는 게 이현령 비현령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기고 이렇게 보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실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적 실질 실질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게 법적 실질인지 경제적인 실질인지 그냥 돈이 가면 돼 돈이 가면 돈의 최종 기속자만은 실질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69억 7,300만 원 이쪽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갑이 거다. 갑을이 전줍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납세자한테는 참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아주 충실하게 해석을 해 준 거예요. 납세자 불리할 때는 납세자 애매할 때는 납세자 유리해석의 원칙. 행정법원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부실과서 전부 다 잡아내죠. 억울한 사람 없죠. 형평성이 있는 아주 판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건마다 들려버리니까 이게 괴로운 거죠. 사람마다 틀려버리고. 그런데 왜 돈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관대하고 뭐가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거. 일반 서민가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체납처범 멘탈죄로 구속영장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체납처범 멘탈죄로. 아니 세금을 왜 먼저 안 냈냐고 그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빚 갖고 나면 세금 낼 것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체납처범 멘탈했다고 하고 사람의 귀가 65세가 돼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아 세상에 지금 세금을 안 낸다고 이제 형사처벌하고 체납처범 멘탈죄하고 지금 이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제 세금 안 내면 이제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형사처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악들이나 형사처벌을 해야지. 그런데 이 거악도 변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이고 죄가 없네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용 쓰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국가가 뭐 잘못했겠어? 거짓말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국고주의. 그게 국고주의거든요. 그러면 용 쓰면 국고주의가 조금 완화되는 거죠. 납세자 유리해석의 원칙으로. 현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현실을 내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우리 법원을 그건 아니죠. 그건 그분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이 이렇게 정이라는 사람한테 12억이 갔는데 이틀 후에 빼가지고 이쪽으로 계좌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모든 돈이 또 이쪽으로 들어와도 이 갑한테 간다. 그러니까 갑이 실질 전주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은 이 12억을 왜 줬냐? 그러니까 이 정한테 내가 18억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18억이 빌린 적이 있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을은 내가 빌려줬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고 내가 이렇게 빌려주고 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다가 또 뭐 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라고 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뭐 전주라고 보냐라고 이렇게 행정법은 또 그런 식으로 판단해요. 그런 취지로. 아주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진술이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모순이 되는데 그러면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다. 보통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대해서는 전혀 탄핵을 안 해요. 이런 것 가지고 전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든지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세청 과세 근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 2, 3 있잖아요. 이 3 업체의 명의로 자기가 이쪽의 근로자다 해가지고 대표 명의로 했든지 하여간에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이 사람이 얼마를 신고를 하냐면요. 1430만 원을 신고해요. 1430만 원을 어떤 한 개년도. 이게 이제 허위 신고예요. 허위. 허위 종소세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허위 종소세다.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3을 조사를 해보니까 3의 명의자는 대표 명의자는 내가 신고한 거 없다. 내가 신고한 거 없다. 몰라요. 이거 신고가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쪽에 여동성의 남편인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인척관계가 되는데 우리 갑이 이게 지병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 비자가 나오려면 소득세 신고한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 소득세 신고한 것이 없는가 봐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 받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 이게 세금 신고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이 사람의 보존 압류만 해도 250억이 넘잖아요. 재산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이거를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지.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지. 국세청도. 그러니까 뭔가가 하려면 확실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국세청도 뭔가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 찻 대주고 폿 대주고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저도 그런데 뭐 한계팀이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소세 신고는 우리 동생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야 우리 형이 미국에 가야 되는데 비자 그것 때문에 그런다. 비자 발급 받아야 되니까 네가 좀 너의 명의로 네 회사 업체 명의로 좀 종소세 소득세 소득 난 걸로 좀 신고 좀 하자. 그러니까 일이 내 이름보다는 이쪽 3을 좀 이용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들끼리도 경쟁관계가 아니고 한 몸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우 오케이 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표가 자기가 자기 업체 명의로 이렇게 뭐가 근로자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소득세 신고가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모순을 모순된 진술을 어떻게 법원은 판단하냐. 이게 별 의미 없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비자 발급에 의해서 허위 정서세 신고했겠다. 진짜 해피한 판결입니다. 해피한 판결. 이렇게만 법원에서 이렇게만 해주면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요순 시대죠. 이렇게 부실과세를 그냥 막 뭐든지 딱 확실하게 근거 없으면 하지 마라. 함부로 간접사실 가지고 과세하지 마라. 함부로 전주 실질사업자 찾으려고 하지 마라. 원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 세금, 세법, 세금사건에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아주 모범적인 판례입니다. 이게 아주 모범적인 판례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법원에, 법원에, 행정법원에 계신 좀 더 부장판사님들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애매함은 납세자 유리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국고주의로 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납세자가 억울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가 저거 거짓말, 맨날 거짓말만 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형적인 이런 모범적인 판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부실과세부터 다 벗어나잖아요. 각각 우리 이게 220억인가요? 200억인데. 와, 이게 어마어마한 부실과세죠. 이 사람이 그러면 조세포탈로 이렇게 몰렸으면 이 사람들 형이 몇 년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죠. 그걸 법원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검찰이 살려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주 최고예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게 최고의 검찰이고 최고의 법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1, 2, 3, 4, 5, 6, 7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자꾸 돈을 이렇게 또 썼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썼다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조건도 없이 이자도 안 받고 팍 돈을 돌려요. 서로 간에. 그러면 이거는 서로가 신용 거래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볼래. 서로가 경쟁업체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냐. 이자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에 누군가가 리모컨을 지는 사람이 야 돌려라 돌려 돌려 자금 돌려고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에다 넣어줘라. 이쪽에다 넣어주고 이쪽에서 수요자가 많으면 이쪽 사회에다 넣어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다 이거. 누군가가 리모컨이 있다. 이거 이런 신용 거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일반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꼭 갑의 이익의 전주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요. 갑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갑이라는. 자기들끼리 그래 신용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거의 전주가 갑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맞죠. 이게. 자기들끼리 아무리 했더라도 이거에 대한 갑이라는 증거를 내놔야죠. 국세청은 당연히 내놔야죠. 검찰도 당연히 내놔야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내놓을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혐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한 거죠. 수사를.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 검사 진짜 칭찬해 줘야 돼. 대통령상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납서자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세한 조사관, 조사팀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무관이, 서기관이 우라가 터지는 거죠. 우라가. 할 말이 많다. 이겁니다. 할 말이. 그런데 참는다. 그런데 모든 과부하가 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도리. 야 니가 뭐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할 때 해야지. 말을 들었어야지. 막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큰 거를 건드릴 때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물론 그분이 자꾸 이제 007 접선하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해줬던 그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벅선하게 이렇게 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욕심을 좀 부리신 거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거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제 조세 심판은 심판 수행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이거를 추계조사로 하지 말고 실질조사로 바꿔라. 우리가 이렇게 점다가 이런 식으로 대부 원금 공정법인에서 4개 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150%짜리를 원금으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 10% 이자율을 점다가 회신을 해가지고 1430명인가 회신을 해가지고 10%로 이거를 가장 낮은 이자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소득을 추계를 잡았으니까 그거는 추계가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조사한 거다. 그러니까 추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심판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소송에서는 다시 추계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추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거기까지 내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바다 이야기도 있었고 금지금 사건도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1조 원이 넘는 사건들이. 바다 이야기 사건은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가가지고 그걸 딱 정리. 제가 가서 그 사건 하나를 딱 정리하니까 바다 이야기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골목에 게임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국세청청장님이 저보고 들어오라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건 어디서 지방, 광주 지방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애들이 상륙한다 이겁니다. 밀고 그 판결을 밀고 그러니까 고가 과장이 직접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5년 동안 법원에 딱 한 번 나간 사건이 바다 이야기 사건인데 거기서 그냥 도화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자판기 하나 그림 그려가지고 부가서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커피 사는데 돈 천 원 넣으면 거기서 커피 프림값 빼고 커피 빼고 그 다음에 설탕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서 받는 게 아니고 천 원에 100원을 받습니다. 10% 이렇게 받는 것이 부가서입니다. 근데 게임기 넣었는데 게임에다가 만 원 넣었는데 우리가 만 원에서 천 원을 받지 거기서 상품권 9,000원 빼주고 나서 나머지 100원에 10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참 100원에 10원만 낸 거예요. 그러다가 천 원 내라 하니까 난리 나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과세 처분이 이겨버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찰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은 바진명의자를 바꿔버리면 됐는데 바다 이야기로 그냥 과세 처분으로 이겨가지고 싹 돈으로 눌러버리니까 모든 재산 압류해버리니까 다 도망가버렸죠. 그만큼 세금 사건,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거에 마지막 결정타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세금이 나서면 국세청이 나서면 정리가 돼버려요. 뭐든지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나서도 정리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체업자 실질전조 찾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참 쉽지 않다. 구석구석에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조직이 돌아가는 힘을 느껴보면 보통이 아니다 생각드는 그래서 이게 1심, 2심 이게 이런 판결이 어딨냐 나는 이해를 못하고 왔다. 야 이게 사실 오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법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의 오인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상고한다. 우리 금지금 같은 경우도 IMF 때 금 모으게 해가지고 했던 걸 가지고 그거 빼돌려가지고 금 녹여가지고 그거를 또 국가 돈 빼먹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맨날 금 주고 있었는데 그걸 씩 굽고 화연아처럼 씩 이릴때처럼 그걸 빼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도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걸 잡고 나서 다시 해가지고 계속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다 드러난 거거든요.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나 이거 대법원에 가가지고 하겠다. 대법원은 절대 노비가 안 되는 곳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검이 국가가 하는 모든 소송은 고검이 고검 송무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쪽에다 소송 지휘를 형식상으로 합니다. 형식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고가장 왜 그거 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부분은 상고해야죠. 이런 사건을 왜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데 또 이제 내부에서도 누가 저를 불러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해야죠. 이런 거를 왜 안 합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고검이 저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휘권이 그거에 따라서 지휘가 오면은 우리가 내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일반 문서가 딱 오는 거예요. 문서가 오는데 69억 7천9백만 원의 상당의 수표가 유입된 사실이 실질전주라고 하는 유일한 금융추적인데 그거 가지고는 무혐의 받았지 않느냐? 무혐의 받고 과세 자료로는 부족하다. 실질전주로 보는 자료로는 부족하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고 그리고 다 이제 조세포탈 혐의 히포탈 세액이라든지 25억이라든지 벌금 31억도 모두 납부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건이 다 종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잖아. 친인척 관계가 이 대부업체 중에 일부 세 군데 대표자가 서로가 친인척 관계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된 이런 69억 이렇게 의뢰 빌려준 이 금액은 자기들끼리 일상적인 자금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단편적인 자료여가지고 이게 이 정도 1조 원이 넘는 그런 거에 전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그 다른 또 입증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내놓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괜히 납세자 괴롭히지 말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휘명령은 그 구구절절이 이렇게 보면 물론 광역본무관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다 위에 분에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맞죠. 내용만으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부실한 납세자를 왜 건드리고 자꾸 괴롭히냐 이거요. 1, 2심에서 다 그 정도 했고 형사법원에서도 했고 검찰에서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국세청이 인정을 해야지 1개 법무과장이 왜 자꾸 말 안 들고 대부분에 다 상고한다고 자꾸 그러냐고. 그런데 대부분에 다 상고를 해야 뭔가가 판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저는 판단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대부분도 솔직히 판단 안 하고 싶으면 심리 불쇄공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할 사항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 돈에 관련된 세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액수가 큰 그 액의 사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거를 대충 4번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또인가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다투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과정. 어차피 불복이라는 건 게임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짐은 고개 숙이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또 수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 거는 흔적을 남길 필요는 했죠. 왜? 흔적이니까. 내가 만든 흔적이 아니잖아요. 여러 기관이 만들어낸 흔적을 저는 단지 수집해 가지고 그 자료화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결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판결문에 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 판결문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밀이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압 안에서 서민들은 앞으로 참 힘들게 생겼어요. 세금 더 내라고 자꾸 그러는데 세금 안 내면은 못 내면은 이제 세금부터 안 내고 빚 갚았다 다른 데 빚 갚았다고 막 뭐라 해가지고 체납 처분 멘탈죄로 이제 기소하고 기소만 하면 그래도 양반이죠. 영장까지 치고 구속영장 구속시킨다고 진짜 살벌합니다. 완전히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극각 위기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문제 이런 말이 영원히 나올 수밖에 없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 용 쓰면 되고 용 안 쓰면 칼같이 한다. 이런 말도 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왜 그게 뭐가 안 들어가요. 돈 욕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라는 게 상당히 크다. 돈 주면요. 뭐든지 다 합니다. 접심물도 마시고 뭣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제의 정의투사가 오늘의 뭐죠 불꽃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